거울 지옥 진귀한 이야기라? 그럼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어느 날 대여섯 명이 모여 무섭고 진귀한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 친구 케이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그 뒤 케를 따로 만나 물어본 적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인데다가 마침 날씨마저 무겁게 흐린 봄날의 끝자락이어서 그랬는지 깊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어떤 광기어린 기분에 휩싸여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케이의 이야기는 이상할 정도로 내 가슴에 파고들었다. 제게는 한 불행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임시로 그 라고 부르도록 하죠. 그에게는 언제부터인지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이상한 병이 따라다녔어요. 어쩌면 조상 중에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유전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근거도 없는 얘기가 아닌 것이 그의 집안에 할아버지인지 증조할아버지인지 하는 누군가가 이단적인 종교에 귀한 적이 있어서 오래된 서양 서적이라든지 마리아상이며 예수님 그림 같은 것들이 고리짝 바닥에 한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가부키 시대물에나 나올 법한 1세기도 더된 망원경이라든지 이상한 모양의 자석 당신은 디아망이라든지 비드로라고 불렀던 아름다운 유리 제품 따위도 같이 들어있어서 친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주 그것들을 꺼내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물의 모습을 비추는 물건 뭐 이를테면 유리라든지 렌즈, 거울 같은 것들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증거로 그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환등기계, 망원경, 돋보기, 사물이 여러 개로 보이는 안경, 만화경 눈에 대면 인물이나 도구가 가늘게 늘어난다던가 넓적하게 퍼지는 프리즘 같은 것들 뿐이었답니다. 역시 그의 소년 시절이지만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의 공부방을 찾아갔더니 책상 위에 오래된 오동나무 상자가 하나 나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인 듯 오래된 금속 거울을 그가 들고 햇볕에 비추면서 어두운 벽에 대고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때? 재밌지? 저거 봐. 이렇게 평평한 거울인데 저곳에 비추면 묘한 글자가 생겨나. 그의 말에 벽을 바라보니까 놀랍게도 하얗고 둥근 형태 안에 다소 모양이 뭉개지기는 했지만은 목숨 숫자가 백금처럼 강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네.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린 제에게는 어쩐지 마술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원리는 몰라. 대신 비밀을 가르쳐 줄까? 알고 나면 별거 아니야. 여기를 봐. 이 거울 뒤 말이야. 여기 수라고 하는 글자가 두드러지지? 이것이 표면으로 비춰서 보이는 걸 거야. 과연 그의 말대로 청동처럼 누런 거울 뒤에 글자가 번듯하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더군요.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표면을 뚫고 나와서 그런 그림자를 만드는 것일까? 거울 표면은 어느 각도에서 비춰보아도 매끈한 평면이고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비춰지지도 않는데 빛을 반사시키면 기이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생각되었지요. 이건 마법도 뭣도 아냐. 내 의아한 얼굴을 보더니 그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금속 거울이라는 것은 유리와는 달라서 이따금 닦아주지 않으면 흐려져서 보이지 않게 된대. 이 거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이어서 수도 없이 닦았을 거야. 그런데 닦을 때마다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납작한 부분이 다른 정도가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된 거라고. 아무래도 납작한 곳보다는 튀어나온 곳이 더 많이 닳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무서운 거야. 거울을 반사시키면서 그제서야 튀어나온 부분이 나타나는 거라고 하시더구만. 알겠어? 설명을 들으니 이유는 알게 되었지만 얼굴을 비춰보아도 울퉁불퉁하게 보이지 않는 매끈한 표면이 빛을 반사시키면 분명하게 요철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미묘한 불쾌감과 닮은 것 같아서 조금 섬뜩해지더군요. 그 거울은 너무도 신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잘 기억하고 있지만 이것도 단지 한 예의에 불과하답니다. 소년 시절 그의 놀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까지도 그의 감화를 받아서 지금도 렌즈 종류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배나되는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가 중학교 상급생이 되어서 물리학을 배우게 되면서부터는 거의 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완전히 렌즈광으로 변하고 말았답니다. 아시다시피 물리학에는 렌즈나 거울 이론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교실에서 요철 거울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오목거울 견본을 차례차례 돌려가며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쩐지 성욕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돼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태연한 척하면서 오목거울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여드름이 마치 망원경으로 바라본 달 표면처럼 끔찍한 크기로 확대돼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산처럼 보이는 여드름 끝이 석류처럼 영그러서 그곳에서 시커먼 피고름이 연극의 살인 장면을 그린 간판처럼 처절한 느낌을 차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드름 때문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도 끔찍하고 기분 나쁘게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박람회라든지 구경터에서 오목거울을 보려고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두려움에 손사래를 치면서 달아나기 바쁠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처럼 똑같이 오목거울을 들여다보고도 나와는 천지차이로 두려움보다는 대단한 매력을 느낀 그는 교실 전체에 울려퍼지는 큰 목소리로 오호하고 감탄사를 내질렀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엉뚱하게 들렸기에 그때 온 교실이 떠나갈 듯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여하튼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오목거울의 넋을 잃어버리더군요. 크고 작은 온갖 오목거울을 사들여서는 철사라든가 골판지 등을 이용해서 복잡한 요술장치를 만들어서 혼자서 흐뭇하게 웃음을 짓곤 했지요. 과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마술책 같은 것도 외국에서 사들여서 남들은 생각도 못할 희한한 장치를 구원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의 방에 놀러갔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지만 마법의 지폐라고 하는 요술장치는 지금도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은 60cm가 넘는 사각형 골판지 상자의 앞에 건물 입구처럼 구멍이 나 있고 그곳에 1엔짜리 지폐 대여섯장이 엽서처럼 꽂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을 좀 뽑아봐. 그는 상자를 제 앞으로 가져와서 태연한 얼굴로 지폐를 뽑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손을 내밀어 휙 하고 그 지폐를 뽑으려고 했는데 기이하게도 뻔히 눈에 보이는 그 지폐가 손을 가져가기만 하면 연기처럼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정말이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안이 벙벙해진 제 얼굴을 보더니 그는 너무도 즐겁게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어떤 물리학자가 고안한 일종의 마술 용품인데 비밀은 역시 오목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이론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은 진짜 지폐는 상자 바닥에 놓고 그 위에다가 오목거울을 비스듬히 장치한 뒤에 전등을 상자 내부로 끌어들여서 광선이 지폐에 닿도록 하면 오목거울에 초점에서 얼마만한 거리에 있는 물체는 특정 각도에 특정한 곳에 상을 맺는다고 하는 이론에 따라서 상자 구멍에 지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거울로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오목거울을 사용하면 기이하게도 그런 허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완벽하게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이더군요. 그런 식으로 렌즈나 거울에 대한 그의 특별한 호기심은 나날이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생각도 하지 않고 완전히 성인이 된 기분으로 정원 한 구석에 작은 실험실까지 새로 짓고는 그 안에서 혼자 그 기이한 도락을 시작하더군요. 그의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고 기운 탓도 있고 자식의 말이라면 대개는 억지도 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도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실험실에만 틀어박히게 되자 그의 병은 놀랄만한 가속도가 붙어서 아주 극심해질 따름이었습니다. 원래 친구도 적었던 그였지만 졸업을 한 후로는 좁은 실험실이 그의 세계로 한정되고 말아서 어디에 놀러가는 일도 없고 방문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방을 찾아오는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는 집안 사람을 제외하면 저 하나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방문도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그의 병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이제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음을 목격하고는 속으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나쁜 일은 어느의 유행한 독감으로 불행스럽게도 그의 부모가 한꺼번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졌고 막대한 재산까지 물려받았으니까 그야말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묘한 실험을 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도 스무 살을 넘기면서 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래 그런 기이한 취미를 가질 정도였기 때문에 정욕도 상당히 변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렌즈광과 연결되면서 두 가지가 한층 더 좋지 않은 형태로 기세를 더하며 변해갔던 것이에요.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마침내 처참한 파국을 불러일으킨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데 우선 그의 병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두세 가지 정도 신뢰를 들고 싶습니다. 그의 집은 야마노테의 어느 높은 지대에 있어서 방금 말한 그의 실험실이란 것도 넓다란 정원 한구석에 거리의 지붕들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서 그가 최초로 한 일은 실험실 지붕을 천문대처럼 만들어서 온갖 종류의 천체 관측경을 설치하고 별의 세계에 탐닉한 것입니다. 그때는 독학으로 일목요연한 천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렇다고 그런 흔해 빠진 도락에 만족할 친구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도수가 굉장히 높은 망원경을 창가에 설치해서 그것을 온갖 각도로 맞춰서는 눈 밑으로 보이는 인가의 열린 실내를 훔쳐본다고 하는 죄 많은 은밀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그 먼 산 위에서 망원경으로 훔쳐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이를테면 판자 다만이나 다른 집 뒤쪽에서 온갖 비밀스러운 행각을 즐기며 산매경에 빠져있는 모습을 그는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양 선명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만큼은 절대 그만둘 수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창가 망원경으로 훔쳐보는 일을 더 없는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상당히 재미난 장난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나도 가끔 빌려서 보았지만 우연히 묘한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 밖에도 이른바 잠수경이라고 하던가요. 여하튼 잠수함 안에서 해상을 바라보는 그 장치까지 설치해서는 이 방에 있으면서도 고용인들 특히 젊은 하녀들의 개인 방을 감쪽같이 훔쳐본다든지 또는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생활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발했던 것은 그가 사육하던 벼룩을 이 돋보기나 도수가 낮은 현미경 안에서 기어가게 한다든지 자기 피를 빠는 모습이나 벌레끼리 한 대 넣어서 동성이면 싸움을 하고 이성이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는데 벼룩을 반쯤 죽여서 괴로워 발버둥치는 모습을 커다랗게 확대해서 보는 짓은 정말 보기에도 징그러웠어요. 나도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벼룩을 한 50배쯤 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두 눈 가득 커다랗게 확대가 돼서 입이며 발톱 심지어는 몸에 나 있는 작은 털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보여서 기묘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마치 멧돼지처럼 끔찍하고 두려워서 이제는 벼룩 자체가 무서워졌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불과 한 방울의 핏방울이었지만 이 검붉은 피바다 속에서 등이 반은 납작하게 찌부려져 손발로 허공을 붙들고 불의를 있는 대로 내밀고는 단말마저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금방이라도 그 입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이 터질 것만 같더군요. 이런 자잘한 예는 일일이 들다 보면 한도 없을 테니까 대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실험실이 세워진 후 이런 도락은 세월과 더불어 심해질 뿐이어서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그를 방문해서 무심코 실험실 문을 열었더니 웬일인지 블라인드를 내려서 방 안이 어두침침했습니다. 근데 그 정면 벽 가득히 아마 사방 2미터 가까이 되는 벽에 뭔가가 희미하게 꿈틀대고 있었어요. 뭘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비벼 보았지만 역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의 선체로 흠칫해서 그 괴물을 바라보았는데 부엿한 것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바늘을 심어 놓은 것처럼 무성한 검은 풀 그 아래에서 번들번들 빛나고 있는 대야만한 눈 갈색이 섞인 홍채에서 흰자위로 흐르는 피로된 하천까지 마치 소프트 포커스 사진처럼 희미하면서도 묘하게 선명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종려나무 같은 코털이 빛나는 동굴처럼 생긴 콧구멍 또 그만큼 큰 방석을 두 장 겹친 듯이 보이는 징그럽도록 붉은 입술 그 사이로 희번덕이는 새하얀 기왓장 같은 치아가 엿보였습니다. 즉, 방안 가득히 사람의 얼굴이 살아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치고는 그 움직임이 너무 고요했고 색상 또한 정물 그대로 명료했죠. 징그럽거나 무섭기보다는 혹시 내가 미친 것이 아닐까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방향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랐어? 나야. 나라고. 그 소리대로 벽에 있는 괴물의 입술과 혀가 움직이고 화등잔만한 눈이 찡긋하며 웃어서 나는 정말 펄쩍 뛸 정도로 놀랐습니다. 하하하. 어때? 이런 건 어떠냐고? 갑자기 방안이 밝아지면서 한쪽 암실에서 그의 모습이 나타나더군요. 그와 동시에 벽에 있던 괴물이 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대략적인 모습만 상상하시겠지만 말하자면 이건 실물 환등 그러니까 거울과 렌즈의 강렬한 빛의 작용으로 실물 그대로를 환등기로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그걸 녀석은 자기만의 세공으로 기이할 정도로 커다랗게 만드는 장치를 개발해낸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얼굴을 비춰보았던 겁니다.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별것도 아니었지만 여하튼 정말 놀라운 녀석이었고 그런 일이 그의 취미였답니다. 비슷한 예의인데 한층 더 기이한 일도 있어요. 이번에는 방이 그다지 어둡지 않아서 친구의 얼굴도 보였는데 거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상한 기계를 놓아두니까 그의 눈만, 그것도 세수떼야만한 크기로 내 눈앞 허공에 커다랗게 떠오르는 장치였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악몽이라도 보고 있는 것처럼 몸이 굳어지면서 거의 죽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알고 나면 역시 앞에서 말한 마법의 지폐와 비슷한 원리로 그저 많은 오목거울을 사용해서 상을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런 바보스러운 흉내를 내고 싶은 사람도 없을 테니까 이른바 그의 독창적 발명이라고 해도 좋을 그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었지요. 근데 이렇게 계속 당하게 되면 어쩐지 녀석이 끔찍한 마물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2, 3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이번엔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실험실을 작게 나누어서 상하좌우를 거울 한 장으로 붙이는 흔히 말하는 거울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이건 뭐건 모조리 거울로 되어 있었어요. 그는 양초 하나만 들고 그 거울방 안에 들어가서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하지만 그가 그 거울방 안에서 볼 것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상상이 되었어요. 여섯 면 전체에 거울을 붙여놓은 방 한가운데 서면 거울과 거울이 반사한 탓에 자신의 몸 모든 부분들이 무한한 상이 돼서 비춰질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인간이 상하좌우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바글바글 쇄도하는 느낌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어릴 때 미로의 집에서 형태만 그럴싸한 가짜 거울방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설프기 짝이 없는 것조차도 내게는 얼마나 두렵고 두렵고 끔찍하게 느껴졌던지 모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울방을 한번 체험해보라고 권유했을 때 나는 강하게 거절하면서 절대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울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가 마음에 두고 있던 어린 하녀이자 동시에 그의 연인이기도 한 당시 18살의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그 애의 유일한 장점은 온몸에 이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대단히 깊고 풍부한 음영이 존재한다는 거야. 요염함도 나쁘지 않고 피부도 윤기가 흐르고 살집도 바다 괴물처럼 탄력이 풍부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단연 음영의 깊이라고 할 수 있지. 그는 그 처녀와 함께 그렇게 거울나라에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꼭 막힌 실험실 안을 다시 구분지어 만든 거울방이라서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도 없었지만 이따금 한 시간도 넘게 둘이서 그 안에 틀어박혀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가 혼자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울방에 들어간 채 너무도 오랫동안 쥐죽은 듯 조용해서 하인들이 걱정이 돼서 문을 두드린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벌거숭이가 된 그가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휙 안채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 묘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본래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던 그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쇄약해진 것과 반비례해서 그의 이상한 정신적 질환은 한층 더 심각해질 따름이었죠. 그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온갖 형태의 거울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면 거울 오목 거울 볼록 거울 파형 거울 통형 거울 잘도 그런 기이한 것들을 모아오더군요. 넓은 실험실 안은 매일 몰려드는 변형 거울들로 뒤덮일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놀랍게도 그는 넓은 정원 한복판에 유리 공장을 세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만의 독특한 설계로 제작된 특수한 제품들은 일본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근사했습니다. 기사나 직공들도 있는 대로 재주를 부렸고 그 또한 남은 재산을 모조리 내던져도 아깝지 않을 그럴 의욕을 보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조언을 해줄 만한 친척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하인들 중에 더러 보기가 딱해서 의견 비슷한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해고되고 말았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그저 많은 월급이나 바라보는 하잘 것 없는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이 경우 하늘과 땅을 통털어서 하나 남은 유일한 친구인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를 설득해서 그런 무모한 짓을 멈추게 해야 했지만 물론 여러 번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광기에 빠진 그의 귀에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크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저로서도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만 졸이면서 날마다 축이 나는 그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볼 수밖에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즈음부터는 상당히 빈번하게 그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적어도 그의 행동을 감시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실험실 안에서 눈부시게 변하는 그의 마술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로 놀랍도록 기괴하고 환상적인 세상이었죠. 그의 지병이 정상에 도달한 것과 동시에 그의 기이한 천재성 또한 남김없이 발휘된 게 틀림없었습니다. 주마등처럼 변하는 도저히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같이 괴기스럽고 아름다운 광경들 저는 그 당시의 광경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사들인 거울과 그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이나 달리 사들일 수 없는 것은 그의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거울로 보충하면서 그의 몽상을 하나하나 차례로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때는 그의 목만이 동체만이 또는 발만이 실험실 공중을 떠돌고 있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거대한 평면경을 방가득 비스듬히 달아서 그 일부의 구멍을 뚫고 그곳에서 목이며 손발을 내밀고 있는 마술사들의 상투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마술사도 아닐 뿐더러 병적일 정도로 고지식한 내 친구였기 때문에 더더욱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방 전체가 오목거울 볼록거울 파형거울 통형거울로 홍수를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춤추는 그의 모습은 때로는 때로는 거대하게 때로는 극도로 작게 때로는 기다랗게 때로는 납작하게 때로는 뒤틀린 채로 때로는 몸통만 때로는 목 아래 목이 붙어있거나 얼굴에 눈이 네개 달렸거나 입술이 상하로 한도 없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그 그림자 또한 서로 반복되거나 교차했습니다. 영락없이 미치광의 짓이었지요. 한 번은 방 전체가 거대한 만화경이 된 적도 있었어요. 요술장치로 덜그럭덜그럭 돌아가는 몇 미터의 거울로 된 삼각통 안에 꽃집을 몽땅 털어온 듯 오색이 영롱한 온갖 꽃들이 꾸는 꿈처럼 꽃잎 한 장이 다다미 한 장처럼 커져서 수천 수만 개의 오색 무지개가 돼서 극지의 오로라처럼 변화하면서 보는 이의 세계를 압도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커다란 괴물 같은 그의 나체가 달 표면처럼 거대한 털구멍을 보이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이상은 있어도 결코 그 이하는 없는 놀랄만한 온갖 잡다한 마술들 보는 순간 기절하거나 눈이 멀 정도로 아름다운 마개 제게는 그걸 전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설령 지금 이야기해 본들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을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광란 상태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처참한 파멸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가 마침내 진짜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도 결코 올바른 정신으로 한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광태를 연출하면서도 그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있었어요. 독서도 했고 말라빠진 육체를 움직여서 유리공장을 지휘감독도 했고 저를 만났을 때 그의 독특한 유미사상을 설파하는 일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랬건만 그가 그렇듯 무참한 종말을 당하리라고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몸을 잠식한 악마의 짓인지 아니면 너무도 마개의 미의에 탐닉한 그에 대한 신의 노여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우리 집 문을 황급하게 두들기더군요. 큰일 났습니다. 속히 와주셨으면 합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가? 저희들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여간에 급한 일이니까 속히 가주실 수 없을런지요. 심부름꾼과 나는 새파랗게 변한 얼굴로 속사포처럼 그런 문답을 주고받은 뒤 뭐가 뭔지는 몰랐지만 일단 그의 집으로 내달렸습니다. 장소는 역시 실험실이군요. 뛰어들듯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지금은 부인으로 불리는 그의 작은방 하녀를 비롯해서 몇 명의 하인들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장승처럼 서서는 기이한 물체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물체라고 하는 것은 고개에서 타는 공을 배쯤 크게 만든 것인데 바깥은 전부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널찍하게 치워진 실험실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오른쪽 왼쪽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게다가 더욱더 기분이 나쁜 것은 아마도 그 내부였을 것입니다. 동물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웃음소리 같은 신음이 슈슈 하면서 울리고 있더군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우선 그 하녀를 잡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안에 계신 분이 아무래도 주인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커다란 공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쩐지 손을 대기도 좀 찝찝 해서요. 조금 전부터 몇 번이나 불러보았지만 안에서는 묘한 웃음소리만 되돌아오는 거리요. 그 대답을 듣고 나는 불쑥 공에 다가가서 소리가 흘러나오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굴러다니는 공 표면에서 한두 개의 공기를 빼는 구멍처럼 보이는 것을 금세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 구멍에 눈을 대고 쭈빛쭈빛 공의 내부를 살펴보았는데 안에는 뭔가 묘하게 눈을 찌르는 듯 자극하는 빛만 번쩍번쩍 하면서 사람이 신음하는 기색과 불길하고 광기어린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 조금도 보이지를 않더군요. 거기다가 이 두세 번 친구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상대가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인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굴러다니는 공을 한참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문득 그 표면 중 한 곳에 사각형 모양의 묘한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래도 공 안으로 들어가는 문 같아서 눌러보니까 덜컹덜컹 소리는 나는데 손잡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열지는 못했지요. 다시 잘 살펴보니까 손잡이의 흔적 같은 금속 구멍도 남아있더군요. 혹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 뒤에 어쩌다가 손잡이가 빠져버려서 안에서도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남자는 하룻밤 내내 공속에 갇혀있었다는 말이구만 혹시 이 근처에 손잡이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예상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한쪽에 둥근 쇠부치가 떨어져 있기에 그것을 쇠구멍에 대어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곤란하게도 손잡이가 부러져서 이제는 구멍에 갖다 붙여도 문을 열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구조를 요청할 생각은 안하고 마냥 킬킬킬킬 웃고만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마 저도 모르게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이미 무엇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요. 그저 공을 부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안에 있는 인간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공장에 달려가서 커다란 해머를 집어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온 다음 공을 겨냥해서 힘껏 내리쳤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내부는 두터운 유리로 되어 있었는지 와장창창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무수한 파편이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안에서 기어나온 것은 분명히 제 친구였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이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인간의 모습이 불과 하루 사이에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쇠약하기는 했어도 신경질적으로 긴장한 얼굴이 얼핏 무서워 보이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죽은 사람 마냥 안면에 모든 근육이 충들어져 있었고 손가락으로 마구 휘저은 것 같은 머리칼이며 실핏줄이 선연하면서 초점 없는 눈 그리고 멍청에게 벌린 입으로 낄낄낄낄낄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처럼 총애를 받고 있던 그 하녀조차도 두려움에 뒷걸음질을 쳤을 정도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발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를 발광시킨 것일까요? 공 안에 갇혀있었다고 미쳐버리는 남자는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그 이상한 공은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그는 왜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도 그 공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가 공장에 명령해서 비밀리에 제작한 것이겠지만 이 커다란 유리공을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었던 걸까요? 방안을 어슬렁대면서 계속 웃기만 하는 그 간신히 정신을 차리더니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흠치는 그녀 그 이상한 흥분 속에서 불현듯 유리공장의 기사가 출동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붙들고 그가 머쓱해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재빨리 소낙비처럼 질문을 퍼부었지요 그리하여 웅얼웅얼 횡설수설하는 그의 답을 모두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기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3부 정도의 두께에다가 내부에 직경 넉자 정도의 빈 공간이 있는 유리공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비밀리의 작업을 서둘러 그것이 드디어 어제저녁 늦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기사들은 그 용도를 알 수 없었지만 공의 바깥에는 수은을 바르고 내부에는 빈틈없게 거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여러 곳에 빛이 강한 작은 전등을 장치했고 한쪽에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문을 설계하라는 기이한 명령에 따라 문도 만들었답니다 그것이 완성되자 한밤중에 실험실로 옮겼고 작은 전등 코드에는 실내 등의 선을 연결해서 주인에게 건넨 다음 귀가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기사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돌려보낸 뒤 친구는 하인들에게 간호를 부탁하고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이한 유리공 파편을 바라보면서 이 이상한 사건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했죠 긴 시간을 유리공과 눈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는 자기 지혜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거울장치를 시험을 해보았고 그 즐거움도 모두 누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유리공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스스로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비칠 기이한 영상을 바라보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대체 왜 발광한 것일까요 아니 그보다 유리공 안에서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던 저는 갑자기 척추 한가운데를 얼음봉으로 찌르는 듯한 예사롭지 않은 공포에 심장까지 싸늘하게 식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유리공 안으로 들어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전등빛으로 자신의 영상을 복원한 뒤에 발광해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공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실수로 손잡이를 부셔버리고 좁은 구체 안에서 죽음의 고통에 신음을 하다가 마침내 발광한 것일까 아마도 그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도저히 인간의 상상이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울로 된 구체의 중심에 들어간 인간은 아무도 없었던 걸까요 그 둥근 벽에 어떠한 영상이 비치는지는 물리학자라도 계산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몽상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포와 전율을 주는 인간 세상 바깥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다시 없을 끔찍한 악마의 세계가 아니었을까요 거기서는 그의 모습이 그로 비치지 않고 좀 다른 이상한 것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을지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여하튼 인간이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그의 눈과 그의 우주를 모조리 뒤덮으면서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요 단지 억지로라도 우리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면 구체의 일부였던 오목거울의 공포를 구체로까지 연장시켜 볼 수밖에는 달리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목거울의 공포라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악몽의 슬기 구체의 거울은 그 오목거울이 끝없이 연장돼서 우리의 전신을 감싸는 것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만으로도 오목거울의 공포보다 수배 수십배 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만 상상해도 전신의 털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목거울로 가둬놓은 작은 우주였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미치광이들의 세상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저의 불행한 친구는 그렇게 렌즈와 거울에 대한 그의 광적인 집착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것을 디디려 하다가 신의 노여움을 샀는지 악마의 유혹에 진 것인지 마침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뒤 그는 미쳐버린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났기에 사건의 진상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그가 거울공 내부를 침범했기에 결국 미치고 말았다는 상상을 지금껏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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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